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국민일보에는 미국 크리스찬 학생들 기도의 자유 되찾았다라고 한 제목과 함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기독권 보장 새 지침을 발표했다는 내용이 기사로 실렸습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 16일 현지시간 공립학교 안에서 기도의 자유를 보호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도할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공립학교에는 연방지원금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기도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사적 발걸음을 자랑스럽게 발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중대한 이 발표는 백악관 오벌어피스에서 진행이 됐으며 기독교인과 유대인, 무슬림 학생, 교사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날은 미국의 종교 자유의 날이었습니다. 미국 교계에서는 신앙으로 인한 갈등이 곧 종식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교육부가 50개 주 관리와 행정관들에게 공립학교 교사나 학생들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메모를 발송할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목표는 학교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학생들의 기도권을 더 안전하게 보장하고 공립학교 행정관들이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침해할 경우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팍스 뉴스 등 미국의 주요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에 새 지침은 2003년 개정된 공립학교 내 기도에 관한 교육부 지침에서 더 한가름 나아간 것입니다. 당시 지침은 지역의 교육기관은 1965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기도에 참여를 금지하거나 부인하는 어떤 정책도 갖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사실상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개정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도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학생이나 교직원들에게 각 주 교육당국이 명확한 처리 절차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종교적 차별이 발생한 경우 당국이 소송을 비롯한 공개적 대응에 나서게 했습니다. 셋째, 관련 법령인 평등접근법, 영어로는 Equal Access Ac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평등접근법에 종교적 표현 보호에 관한 항목을 별도로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평등접근법은 공립중고등학교에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한 법규로 지난 1948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정부의 자금이 들어가는 교육기관에서 종교와 정치, 철학 또는 다른 표현에 관해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공립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는 것도 허용이 되며 집회나 운동경기에서도 학생들의 자발적인 기도가 가능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공립학교에서 당국은 학생들과 교사들의 기도를 금지하고 신앙을 따르거나 나누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기도를 제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공립학교 내 기도 금지를 문화전쟁으로 묘사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리고 크리스마스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10년이나 15년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바퀴를 돌렸습니다. 앞으로 이들 두 가지를 다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은 누구도 하나님을 공공의 광장에서 몰아내지 못하게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극좌파 진영에서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충동이 비극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전역에 중계되는 훗벌 경기 현장에서도 기도가 금지되는 등 문화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도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지만 이를 완전히 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보금주의 교회들에서는 일제의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텍사스주 델러스에 있는 델러스 제1침례교회의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님은 기도를 막은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의 공격이 있었던 게 맞는다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전세계의 종교적 자유를 증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하베스트 교회 그렉 로리 목사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종교 자유가 더 강화됐고 기도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립학교 안에서 기도를 금지한 것은 케네디 대통령 직권 시 1962년 대법원이 공립학교 교실에서 기도문 낭독을 금지하도록 판결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공립학교 졸업식이나 운동경기 등에서 기도를 금지하는 조치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은 국교 수립을 금지하고 종교의 자유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에 대한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케네디 대통령은 사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카톨릭 교도로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 이후 미국은 무서운 배도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극도의 페미니즘, 낙태 등이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말과 함께 무서운 기세로 미국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진행이 되는 가운데 또다시 민주당의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동성결혼 합법화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악한 일을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자행하였습니다. 이슬람 교도로 알려진 오바마는 중동 문제에서도 이슬람에게 유리한 쪽으로 외교를 펴면서 이스라엘을 배격하고 이란 핵 문제의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오바마 이후에 당선된 트럼프는 지금 중동에서 이슬람 문제, 특별히 이란 문제를 풀고 있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기독교 가치를 확립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확장일로에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붕괴 또 파괴를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3일 미국의 보금주의자들은 마이애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많은 교단의 목사들이 나와서 그에게 기도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하나님의 믿음의 나라로 확고히 세우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제가 이 뒤에 붙이는 1분 정도 되는 영상은 타임매거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영상이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번역을 실었습니다. 아버지,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we come before you, Lord. we present our president. we come together from all denominations to bring reformation, to bring change into this nation. and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will say America is the greatest nation of the earth. my administration has taken decisive action and historic action to protect religious liberty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종교의 자유를 확대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에 제가 붙인 영상은 트럼프가 공립학교에서 기도해도 좋다고 하는 같은 명령을 발표한 다음 날 말씀드린 미국에서 가장 큰 델러스 침례교회 라버 제프리스 목사님이 미국에서 가장 큰 언론 매체 중 하나인 팍스 뉴스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기독교 옹호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는 CNN이 가장 큰 뉴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텔레비전 뉴스는 팍스 뉴스입니다. 번역할 시간이 없어서 뒤에 영상은 영어 그대로 붙이니까 여러분께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제프리스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가도 목사님 등 많은 보금주의 목사님들이 2016년 미국 대통령 대선에서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였고 또 제프리스 목사님 등 많은 보금주의교회 목사님들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도 반드시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찍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교분리가 완전하게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현실입니다. 정교분리라는 것은 결코 정치 발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믿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정교분리지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정책에 대해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교분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가치가 법으로 제정되려고 할 때는 강력하게 이를 규탄하고 또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목사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민주당에 의해서 공립학교에서 기도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된 그 세력들이 이와 같은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지배받는 차별금지법 같은 이와 같은 것들 이것을 하나하나 없애면서 종교적인 자유를 모두에게 허락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합당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같은 법은 절대로 제정이 될 수 없도록 확고하게 우리의 신념을 밖으로 표출하고 온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나가려고 한 이와 같은 정부에 항거하는 그런 일,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지난 72년 동안 우리와 함께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 특별히 간절히 주님께 호소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라 믿습니다. Here with what this means for Christians and others of other faiths across our country are Fox News contributors Jonathan Morris and Pastor Robert Jeffress and host of Pathway to Victory on Fox Nation. Hello, my friends. What does this mean for our country? I'll start with you, Pastor. Well, yesterday the President's action was not about creating new rights, but it was about protecting existing rights, especially the constitutional right to pray. And it's a right that's been under assault by liberal groups like the 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 and liberal courts as well. And you know, Ainsley, when the President told me a few weeks ago he was going to do this, I told him nothing would excite not only conservative Christians, but people of all faiths like this. And here's why. In 1962, when the Supreme Court abolished prayer from schools, that was really the first shot in a 60-year war against faith by government. And many people are believing that the President's courageous action yesterday was the beginning of the end of that war on faith. And Ainsley, I don't think it's any exaggeration at all to say no President in history has been a greater champion for religious liberty, both in America and around the world, than President Donald Trump. Jonathan, what does this mean for you? Well, I couldn't agree more with Pastor Jeffress that there has been really a war on our religious right and our civil right to pray wherever we want, including in public institutions like public schools. But there has also been this very strong push to make us think that somehow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means we have to hide our faith. Let me just read a very small thing. This is from Franklin Roosevelt to show how far we've come. This is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n 1941 as our soldiers were off in World War II. He says this, To the members of the Army as commander-in-chief, remember this is 1941, I take pleasure in commending the reading of the Bible, and this is a little Bible that was sent, the reading of the Bible to all who serve in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Throughout the centuries, men of many faiths and diverse origins have found in the sacred book words of wisdom, counsel, and inspiration. Imagin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ending this to our troops and it being considered not only normal but very helpful. That's how far we've come. And I'm glad tha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oday is allowing us to see that that separation of hiding our faith is something that is not American and not constitutional. What does this mean for the coaches that have gotten in trouble or had to apologize? You had Joseph Kennedy who was that coach at Washington State in a high school and he was fired back in 2015 for praying on the field after the games for violating the school's policy. There was Rick Rice, the Tennessee high school coach who had to apologize for his post-game prayer last year. And then, Pastor Jeffress, you live in Texas. Prayer is so important to many southerners or people all across the world, but down there, people pray before games. What does this mean for those situations? Does it protect those coaches? Well, I tell you what, first of all, the President singled out Coach Kennedy and about being fired. The President does not think it's right for coaches to be fired for praying. But what this means in the future is this, the only way these rights are going to be protected and upheld is by conservative justices and judges on federal courts. And you know, they say President Trump is on trial right now for Ukraine. That's not what this trial is about. He has committed two unpardonable sins in the eyes of the Democrats, and that is beating Hillary Clinton in 2016 and packing the court with conservative judges who will support the right to pray, the right of religious liberty, and the right to life. And to the Democrats, that's the unpardonable sin. But thank God the President is winning on packing the courts with these conservative judges. Jonathan, real quickly, I just want to give you the last word. Sure. You know, I think what sounds like what the President wants, and I think what we all want, is not for a government to establish one religion over the other. Our foundational documents tell us we want the government to stay out of inhibiting our free exercise of religion and not to establish one religion over the other, but to allow everybody to do and to believe and to say what's on their heart. All right. That's right. Thank you both for being with us. Thanks, Ainsley. You're welcome. Thank you, Ainsley. You're welcome. You can catch Pastor Jeffress in Pathway to Victory on Fox Nation. Thank you, Ainsley. Thank you, Ainsley. 한글자막 by 한효정